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이유도 다 성공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이 24시간이죠. 저도 24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24시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24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24시간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10배, 20배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방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다른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배, 20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책의 저자, 원승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일만 할 수는 없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돼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돼야 됩니다. 이 A부터 Z까지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의 패착이 생깁니다. 뭐냐? 우리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잘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A도 제대로 못하고, B도 제대로 못하고, C도 제대로 못하고, D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A나 B, C나 D, 자신이 정한 한 가지를 아주 진짜 끝장이 날 때까지 열심히 파고든다는 겁니다. 파고든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는데, A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B와 C를 못해서 A를 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더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가지, A나 B나 C나 D나 Z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A부터 Z까지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몫이죠. 남다른 성과를 얻는 방법은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달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달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달은 약간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여러분들의 최종 꼴의 의미예요. 남다른 성과를 위해서는 이 달을 잘 설정하고요. 그리고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핵심 내용, 도미노 효과. 이걸 아시면요. 왜 우리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명쾌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달, 내가 갖고 싶은 거. 목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달을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헛수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방의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책을 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지, 어떤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일단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서 나는 이것을 원해.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미노를 쓰러트리는 건데, 도미노를 쓰러트리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미노를 우리가 쭉 해볼게요. 도미노를 쭉 도미노 블록을 세워봅니다. 그러면은 저기 블록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블록을 세우고, 저 제일 앞에, 지금 손가락에 터치되어 있는 도미노를 넘어트리면은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넘어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도미노까지 다 넘어지게 되죠. 이 여덟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마지막 도미노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에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미노를 세울 때, 이 도미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지,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도미노를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달이 없다, 갖고 싶은 목표나, 이루고 싶은 성취가 없다, 이러면은 도미노는 쌓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갖고 싶은 거, 이것을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도미노 블록을 하나하나 둘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도미노 블록이 어떤 사람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덟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무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삼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목표를 정했어요. 달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도미노를 쭉 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두 번째가 넘어지고, 세 번째가 넘어지고, 스물 아홉 번째가 넘어지고, 250 번째가 넘어지고, 299 번째가 넘어지면서, 마지막 300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쪽으로 도미노 블록을 쭉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서 넘어뜨리면 되겠구나.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시고요.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쌓은 다음에,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힘껏 내리친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목표가 불분명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도 좋고, 지방의 아파트도 좋고, 책도 쓰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이게 불분명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모든 목표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질 때까지 힘껏 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항상 밀다 말았죠. 마치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흔들흔들 할 뿐이지 넘어지지 않았다. 흔들바위가 굴러 넘어지지 않았다. 굴러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원승의 저자는 이 도미노 효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미노를 쭉 블록을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서, 진짜 그게 쓰러질 때까지,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이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노력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승,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한 가지에 집중해야지만, 그 첫 번째 도미노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져야 한다. 두 번째, 늘어선 도미노의 끝이 내가 원하는 것에 닿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도미노를 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럽게 성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도미노가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미노 블록을 제대로 된 방향에 맞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첫 번째 도미노에 밀어 넘어뜨릴 만큼의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에요. 성공은 시간의 추적에 의해서 하나하나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블록버스트의, 그 엄청난 영화의, 세계적인 영화의, 그 감독의 눈에 꼽아서, 데뷔를 해서 큰 스타가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연극배우의 단역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연하고, 그 다음부터 좀 규모가 있는 영화의 주연을 맡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메뚜기 탈 쓰고 다녔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이 쌓여서 쌓여서 지금은 유재석 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연속하게 쌓여서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 블록 하나하나 하나씩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블록을 넘어트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지식을 배운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 돈을 모은 겁니다. 이 시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한 말씀을 정확히 와닿으시죠? 도미노를 제대로 쌓은 다음에, 첫 번째 블록을 힘껏 밀어라. 결론,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해서 도미노를 쌓으시고요. 그 전에 내 목표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도미노를 힘껏 밀어라.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두 번째를 넘어뜨리고, 세 번째를 넘어뜨리고, 다섯 번째를 넘어뜨리고, 250번째를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내게 오게 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원스팅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 도미노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여러분들의 성공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만드신 다음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한다고 절대 성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방법은, 바로 도미노 효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